안녕하세요. 팔레용 공부 원장님의 판매한 TV의 박한민국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용 공부 형사 제3차 제출의 휴대폰과 피의자 참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66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과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음화 제조 교사 이렇게 계속됐고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송되죠.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돼서 무죄 취지로 파괴된 겁니다. 이 피고인은 2017년 12월 21일 날 11시 30분경에 휴대전화를 분실합니다. 불상자가 이를 습득해서 주인을 찾기 위해 메시지를 찾던 중에 음란 합성사진 일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2월 22일 15, 17시경에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건네줍니다.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이 피해자 A는 2017년 12월 23일 날 피고인을 검 경찰에 고소해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를 받았죠. 이때 경찰관이 제출한 피해자 A의 참여권 포기 서류를 제출을 받은 후에 2018년 1월 19일 날 포렌식 과정을 거쳐 삭제된 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음란 합성사진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피고인은 군이 입대를 한 후에 군검사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 A에게 일단 환불을 하고 피고인의 군부대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군검사가 이 발송에서 군부대에 도착해 있는 그 휴대전화를 이 영장으로 압수를 해서 다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참여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했더니 음란 합성사진과 별도로 또 불법 촬영사진 출력목도 증거로 확보해서 이 사건에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제3자가 이미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가 과연 어떤 것이냐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떨 것이며 2차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디지털 파일은 음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란 합성사진을 만든 것은 음화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 제3자가 휴대전화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때 이 피의자는 해당 저장 매체를 현실적 지배관리하면서 관리처부권을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현실적 처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럴 조치를 할 필요 없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의자가 이 전학에 대한 관리처부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위반한 게 맞다. 그저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살펴서 2차적 증거에 대한 증거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경찰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후 위반하고 군검사가 환부 재압수수색을 통해 한 것은 모두 1차 증거수집과 관련된 것이므로 역시 증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조작용물을 운영하게 발견한 경우라면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물 이거는 다시 영장을 다시 받아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악한 겁니다. 즉 경찰관의 압수수색은 피해자 A가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지배관리하고 있다. 분실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포기한 것이 아니다. 양도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피해자의 참여 조치가 없어서 유법수집 증거이고 군검사의 압수수색은 1차 수집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증거도 불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를 해줘서 없다는 거고 불법 촬영 사진 부분은 영장벌이 벗어나기 때문에 유법수집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판례가 뭐냐면 최강우원 사건인데 2022도 7453 사건이죠. 증건사 직원이 정경심 교수의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참여 조치가 없었다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뭐라고 하냐면 그 직원이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즉 정경심 교수님이 양도 또는 포기했다. 라고 본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죠. 본범과 지금 정범, 증거인멸에 본범과 교사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분권을 굉장히 보유 행사할 수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는 의문인데 이 사판례는 좀 이상한 판단이고 이 판례가 맞습니다. 최강우원 판례는 뭔가 사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보이고 어쨌든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즉 관리처분권을 피의자가 포기한 거나 양도한 거를 볼 수 없다면 참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법수 지정원과 맞다라는 게 이 판례를 기준으로 보고 최강우원 판례는 좀 약간 이례 되기 때문에 이 판례를 기준으로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